뭘까요? 아 이거 그냥... 그냥 소품인 줄 알았는데 뭐가 들어있긴 하나봐요? 좀 있어봐요 내 것도 있어? 있어! 잠깐만 있어봐요 오케이 이 좌측에... 좌측에... 자, 오우 내 머리가... 슬퍼요 베이비야, 오빠 땡큐 여기에 바로 무언가가 적혀있어요 네, Ask Me Anything 자, 아래 질문 중 두세 개 골라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내가 아는 소미의 TMI라고 적혀있어요 오빠가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제가 그 TMI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미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옆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방송하는 거 맞아? 나도 잘 모르겠어 자,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 준비하면서도 했는데 소미는 모바일 롤을 해요 모바일 롤을 하고 가는 라인을 알려드릴게요 그 라인에 따라서 성격 나오는 거 아시죠? 와, 이거 진짜, 이건 오빠 이거 진짜 TMI다 근데 그 롤을 하시는 분들만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는 라인에 따라서 성격이 나눠져요 뭐 미드를 간다 그러면은 약간 좀 주인공병 있는 애들 약간 탑 간다 그러면 조금 그냥 독고다이 스타일 근데 소미는 어느 라인에 가냐면 서포터입니다, 여러분 서포터 너를 찾고 있어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일단 서포터에 간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성이 괜찮다는 뜻입니다 제가 괜히 감싸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포터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서포터지만 마지막에 킬 다 따먹는 그런 서포터죠 원래 서포터는 키를 따면 안 되거든요 네, 아무튼 서포터 갑니다 너를 찾고 있어 네, 저는 세라핀에서... 영어의 역할이 뭐예요? 내가 이름을 잘 몰라요 리그의 레전드 리그의 레전드 리그의 레전드 그리고 저는 세라핀 오, 넌 내 첫 헤더 이러면서 게임을 하는데 재미있어요, 아주 네네, 너무 재미있어요 나 여기까지 와, 이건 진짜 TMI 보정 그러면은 좋았다 오케이 여기서 두 세 개만 골라 달라는데 오케이 하나 골라볼게요 여기 이런 질문이 있네요 소미는 땡땡땡땡이다 오,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서포터 서포터 안 되고요, 잠깐만요 좀 기발한 거 기발한 거 그래서 소미는 소미는? 소미는 오 우리 생각보다 우리 되게 같이 오래 있는데 되게 딥해졌네 그니까 소미는 내가 근데 최근에 대해서 소미한테 되게 놀란 부분이 있긴 하거든 진짜? 뭔데? 소미는 경쟁자이다? 오 핵 경쟁자이다? 왜요? 소미는 핵 경쟁자이다? 왜요? 소미는 핵 경쟁자이다? 소미는 핵 경쟁자이다? 이거 뭐야? 게임 막 아까 얘기했던 게임도 하고 심지어 막 보드게임도 같이 많이 해봤거든 그냥 스튜디오에서 막 카드게임도 해보고 예 해보면은 일단 심지어 모든 게임을 대체로 잘하긴 하는데 아 그쵸 지는 순간 그렇게 화내는 사람 처음 봤어 질 땐 정말 와 아 세상을 잃은 사람같이 아 정말 이기고 싶구나 아 어렸을 때부터 승부각이 좀 강했던 아이예요 근데 저희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순호오빠 다들 아시죠? 순호오빠랑 저희 요새 다 모노폴리 딜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해요 카드게임인데 순호오빠가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얄밉게 게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얄미한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저번에 정말 제가 표준 관리가 안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게임이 되게 그 인생에 저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아 근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 말고 저 게임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오빠들이 하자고 와서 하는 거지 저는 게임을 할 때만큼은 거의 마이클 조던의 자세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난 지지 않는다 네 오케이 내 차례인가?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이거지 뭐야? 밸런스 게임 뭔지 몰라? 몰라 고양이 아니면 강아지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밸런스 게임 우리 게임을 이 게임을 밸런스 게임을 밸런스 게임을 하며 소미 이 질문을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을 선택한 것들을 선택한 것들을 네 그리고 그는 바로 네 언니 먼저 물어볼래? 먼저 물어봐요 오케이 자 질문 들어갑니다 두 가지입니다 근데 좀 기반한 것 something brilliant please 계속 자도 피곤하기 대 계속 먹어도 배고프기 계속 먹어도 배고프기 계속 먹어도 배고프기 그럼 다 먹는 거잖아 계속 배고픈데? 근데 여기 이런 건 안 나와있어 계속 먹어도 살이 안 찌 막 이런 아 그럼 계속 찌겠네 아 그럼 계속 자도 안 피곤하기? 계속 자도 피곤하기 아 아 그건 별론데? 아 근데 오히려 그렇지 그것도 별론데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약간 이런 거잖아 먹는 거는 내가 그냥 나 혼자만 아는 배고픔이잖아 근데 피곤한 거는 남들도 티가 난단 말이지 맞아 그러면 아 나 열심히 사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 오케이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피곤하기 헝그리 정신? 응 헝그리 헝그리 정신 자 그러면 하나다 그러면 내가 이번엔 영어로 이거 세상 세상? 영어로 한번 물어봐줄게 응 예 Going back to the past Going back to the future Going back to the future Going to the future for sure Going to the future for sure Really? Yeah I don't want to go to the past I believe I have a bright future ahead Oh Your past is 몇 년도 몇 년도 아 그러게 몇 년도? 몇 년도로 가고 싶어 가면 지금 딱 Fast forward Fast forward? 음 Fast forward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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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5년? 아 근데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그럼 모르지 그럼 안전빵 5년 내가 먼저 5년 뒤로 한번 갔다가 코로나 없어졌나 뭐 없어졌나 괜찮나 확인하고 다시 올게 현실적이네 그럼 나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굿 괜찮네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전소미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케이 다음 거 다음 거 해볼게요 네 음 자 내 밥상의 평생 고기 오우 내 밥상의 평생 면 루 루 고기 대면 고기지 그런가? 고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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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빠 면이야? 아니 근데 평가에 오빠 면이야? 면도 뭐 나는 완전 단백질이 곁들여진 면일 수도 있잖아 나는 완전 고기 아 그러면 이거 하나 합시다 추가적으로 고기의 어떤 부위를 좋아하시는지 저는 그 어쨌든 소고기 소고기야? 말하는 순간 눈이 진심으로 반짝였어 그 소고기 그 갈비살 생갈비살 갈비살 생갈비살 생갈비살 아주 좋아하고요 소미는 어떤 고기를 좋아하세요? 저는 좀 두꺼운 살치살에 등심을 싸먹는 걸 좋아해요 고기 온 고기 고기 온 고기 고기 온 고기 오 예아 와우 오빠는요? 난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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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주식 그 뭐야 흑돼지 이렇게 조금 약간 마가 중간중간에 뜨지만 이렇게 소미 집에 다들 놀러왔습니다 아 이게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저희 집에 놀러오니까 기분이 어떤데요? 저는 아까 그 사운드 어 아까 엘리니 약간 아으... 제가 정말 솔직히 말하고 그 사운드가 너무 강렬하게 제 귀속에 아직돋돌아서 아마 10년이 지나도 널 잊지 못할거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오빠 노래할 때 엘레트로닉 노래가 나와서 나 노래할때 안저래서 진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못됐다 아 근데 동시에 아 오빠 어떡하지? 오빠 지금 좀 기분 좀 상했으려나? 아니야 난 근데 살짝 그 놀라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잘 안 놀라서 진짜? 네 나름 더 즐겼습니다 다행입니다 와우 우리 빈스오빠는 저랑 함께해서 오늘 기분이 어땠어요? 어 영어로 나는 뭔가 영어 파트 담당인 거 같아가지고 영어로 대답할게 그래서 정말 멋있네요 이 시각에 정말 정말 그리스마스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굉장히 힘든 일을 하거든요 근데 내일에 또 한 번 더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또 한 번 더 만들어내면 그리고 또 한 번 더 만들어내면 그리고 그 다음은 저거? 저도 사실 아까... 영화 하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아까 농담했고 오늘 와서 진짜 재밌었어요 제 복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난감합니다 오빠 진짜 말끗어서 미안한데 오빠 머리 지금 속눈썹 같아요 약간 엇갈려있는 속눈썹 제가 물어봐야겠어요 이거 마셔도 되는거야? 네! 우리 인덕을 마셔도 돼요 이거 너가 진짜 맞는거야? 오지 오지 오우 맛있네 이거 진짜 건배 건배 나도 한마디 합시다 예예예 진짜 콩콩콩했어 네 한마디 해주세요 엉티님 아니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기분 좋으니까 한마디 합시다 그래 이게 일단 우리가 이런 촬영 아니면 이렇게 잘 마주칠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너무 반가워요 우리 진짜 동네에서 마을 잔치할 때 사람들 다 모이는 것처럼 그리고 약간 이렇게 또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같이 있지만 너무 외로워요 너무 반갑고 네 아무튼 사랑합니다 네 다들 와줘서 정말 고맙고요 저의 소감을 제가 스스로 말을 한다면 이렇게 진짜 오빠들을 이런 큰 라이브 잔치가 아니면 볼 일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잔치에 다들 놀러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솔직히 처음에 제가 좀 버벅거리고 말도 제대로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오빠들이 온 뒤로 그냥 카메라 없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게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힘내요 네 다음부터 좀 저 많이 먼저 좀 찾아주시고요 원티님 떠나지 말아주세요 오우 예 살루트 빈스 오빠는 우리 가서 모노폴리 자주 잘하고 그래 우리 협곡에 그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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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곡에 그거 하자 익스펜션 팩 협곡에 그거 우리 협곡에 그거 하자 그래서 우리 협곡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협곡에 대해 크리스마스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건강하고 건강하고 여러분이 2021 좋은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네 나중에 좋은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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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도 나도 다 맘에 잘한다 그녀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틱톡,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틱톡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우리의 틱톡에 있는 틱톡에 있어요. 우리의 라이브를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맛있는 음식들은 저희가 다 조심스럽게 혼자서 야금야금 먹도록 하고 틱톡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또 금방 빨리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다들 안전하게 집에서 잘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We love you. 다시 또 만나요. Somi, Xianti, and Vince. Yeah. Bye-bye. Ho, ho, ho. I'm from the top.